저는 사실 얇은 피자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모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먹을 메뉴는 그 여러분 피자헤븐 이라고 알아요? 이게 광고를 아이돌이 광고를 하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누군지 아세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누군지 아세요? 안보이나? 1,2,3,4,5,6,7명 있어요 아 비토비요? 아 비투비? 아 오케오케 유명한 애들이었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돌을 잘 몰라서 비투비 유명하지 비투비가 본투빛이었군요 뜻이 비트를 위해 태어났다 이런거? 비주얼은 좀 그런데? 솔직히? 두께가 좀 얇구요 제가 이걸 왜 시켰냐면은 그거를 뭐 할인 행사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릇을 시켰습니다 갈릭이 있죠 제가 먹을 메뉴는 어 포 치즈 피자 해븐리 포 치즈 해븐리 포 치즈 피자요 치즈계 F4 4가지에 프리미엄 치즈가 듬뿍 더블 치즈, 크랜베리, 고르곤졸라, 갈릭크림, 치즈무스, 에멘탈까지 피자 한판으로 모두 즐기자 라는 피자라고 하네요 신제품입니다 가격은 가격 18,900원인데 지금 그 배달의 민족에서 3000원 할인 행사라고 3000원 할인 행사를 하고 있어요 배달의 민족에서 피자 헤븐을 주문하면 그러면은 일단 이게 그니까 다 아유 모르겠어요 저는 흐흐흐흐흐흐흐 모르겠네 흐흐흐흐 흐흐흐 맛이.. 이게 흐흐흐 맛이 피자 위에 왜 호두를 올렸을까요 토핑으로 안 어울려 호두랑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맛있을 것 같네요 이거 빼고 다행히도 4가지 맛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후보가 많아요 아프리카 생방시간은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시작합니다 두번째 메뉴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지 에멘탈인가 아닌데 에멘탈은 누런색인데 그냥 먹을게요 무슨 뭐가 중요해요 이건 좀 괜찮다 이게 하얀 취지가 있잖아요 이게 약간 달달한 맛이 나면서 고소하네 이건 아닌 것 같애 이건 좀 아니야 호두를 왜 넣었지 처음에 버섯일 줄 알았는데 호두네 뻑뻑하지 않습니다 다음엔 한가지 맛씩 이렇게 릴레이를 먹을게요 이번엔 이거 누랭이 약간 도미노 피자의 그 씬 피자 느낌이네요 좀 얇아요 피자가 저는 사실 얇은 피자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답니다 이건 짜다 짠 걸로 봐서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요 나쁘지 않네 비투비 때문에 먹는다 비투비 때문에 하프앤하프가 아니라 피자 자체가 4가지 맛으로 나왔어요 콜라 기프티콘을 주신 분께 감사하면 먹겠습니다 뭐라고요? 다음 거 아 이거 이게 버블이 이렇게 지금 여러분 보이시죠 요 버블 피자를 이제 오븐에 구우면요 이렇게 그 도우에서 이렇게 방울 공기방울 버블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거를 제때제때 찔러줘야 이렇게 이거 보면 요기 위에는 소스와 치즈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버블을 제때제때 찔러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가 도미노 피자에 한 6,7년 한 사람으로서 이 정도는 다 파악을 하고 있죠 이 피자의 의미를 모르겠어 그냥 다 치즈피자 같아요 이거 하나 빼고 다 먹었구나 4가지 맛 4가지 맛을 다 먹어봤는데 아우 짜증나 진짜 돈 남겼네 다 먹어야지 이거 피자 한 판에 8조각입니다 오구살 피자 5,900원 이에요 매우 싸네 매우 저렴하네요 웃으라구요 웃으라구요 에이 제기랄 그냥 한번에 먹겠습니다 세 조각을 절대 피자 헤븐을 비방하는 건 아니니까 피자 헤븐 운영진 여러분 절대 저를 고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먹고 있어요 세 조각 피자 다 먹고 런치패드 하겠습니다 콜라 콜라가 더 있지 소스 옛날에 이런 피자 진짜 있었는데 겹쳐서 한 거 실패한 먹방입니다 이거 제가 원래는 오늘 진짜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랬는데 주문하려고 하니까 문이 닫았더라고 이거 음식이냐고요? 음식이죠 이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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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